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하마터 어린이공원이 유니버셜 디자인을 입고 놀이중심의 통합어린이공원으로 새단장했습니다. 하마터 어린이공원은 이용하는 구민은 많지만 놀이시설이 노후되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공원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통합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실행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구민들의 의견을 담아 구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정형화된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유니버셜 디자인을 접목한 모래압놀이 등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했으며 장애인, 노인, 유모차 이용자 등 누구나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크고 작은 턱을 없애고 경사로와 데크로드를 설치해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여가와 휴식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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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